이번 상승장의 특징은 비싼 아파트, 신축 아파트부터 상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이번주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표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지수를 나이별로 분류해서 본건데요. 9월 초만 해도 5년 이하 신축이 이전주에 비해서 0.35 상승이었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아파트들의 상승은 0.06, 0.23, 0.09, 0.17로 더 낮았죠. 그 다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하 신축, 가장 비싼 아파트 상승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은 최근 수개월간 계속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세요.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을 리드하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5년 이하 신축의 아파트 상승률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0.05 상승으로 그보다 오래된 것들이 0.12, 0.09, 0.10으로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최근 주간시계열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율은 10월 23일입니다. 매매 사항이 10곳 중에서 대구, 중구, 창원, 의창구, 대전, 서구, 포항, 남구, 강원, 춘천과 수도권 5곳이 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상승 탑10 지역 대부분 수도권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수도권장이 잠시 쉬어가는 주인 듯 합니다. 추석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스라엘 전쟁 등 국여의 불안한 요소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보이고요. 전세는 대전 서구와 수도권 9곳이 상위 10곳을 차지했습니다. 전세는 여전히 수도권이 강하네요. 전세가 상승 덕분에 매매가가 안 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 전국 0.02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플러스 0.06에서 플러스 0.04로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도 상승폭이 플러스 0.04에서 플러스 0.03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도봉구에서 하락이 적지 않게 나왔고 동대문, 은평구, 중구에서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강남 11개구의 상승폭도 소폭 줄었습니다. 플러스 0.08에서 플러스 0.04가 되었고요. 관악구는 3주 연속 하락입니다. 나머지 10개구는 모두 상승 중입니다. 송파구, 양천구의 상승폭이 약간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인천 소폭 하락했습니다. 계안구에서 하락이 눈에 띄고 중구, 연수구, 서구는 상승 중입니다. 인천 전세는 상승 중입니다. 중구가 강하네요. 경기도 전체 플러스 0.06에서 플러스 0.04로 상승폭 소폭 줄었습니다. 수원 장안구,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시, 안산 상록구, 구리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중입니다. 상승폭이 컸던 과천시에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용인시 지속 상승 중이고, 공포, 오산, 이천 안성, 동두천시, 광주시 하락 중입니다. 의왕과 양주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경기 전체의 전세지수는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속 하락 중입니다. 강소구만 약한 노란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올해까지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전체 하락 중이고, 중구와 달성군에서 상승 지속 중입니다. 워낙 하락이 큰 지역이었고, 실거주자들과 투자자 진입이 되었던 시기라 일부 지역은 가격이 상승했죠. 그런데 매매시장의 단기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적극적인 매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지역이고요. 전 월세 추이를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전세는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약한 하락 지속 중이고요. 동구, 서구, 남구에 노란불이 켜졌네요. 대전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서 지속 상승 중입니다. 대덕구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울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남구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올해 물량이 많은 편인데 올해가 지나가면 상승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 전체 지속 상승 중, 세종 지속 상승 중입니다. 강원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춘천에서 상승이 큽니다. 원주도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강릉은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충북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청원구와 충주시에서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충남 약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 보고 들어가기엔 애매한 시점이고요. 전북입니다. 상승폭 약간 둔화되었습니다. 군산에서 하락이 크게 찍혔네요. 전남 하락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순천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경북은 지난주 하락 이번주 상승입니다. 포항 남구에 상승이 눈에 띄는군요. 제가 4월부터 매주 주간 시계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것을 보고 투자지역을 선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만으로는 투자지역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행지수인 공급 물량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으셔야, 내가 매도할 시점인 2년 후의 가격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4년 말에 금리 인상 충격으로 인해서 강제로 하락이 되었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가 2년 후의 80점에도 가격이 당연히 올라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남 약한 노란불이 들어왔네요. 이것은 통합 창원시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약하지만 창원시의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주의깊게 보셔야 할 지역이죠. 좋은 쪽으로요. 은행권의 자금 조달 금리인 코픽스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10월 공시 기준 3.82%가 나왔습니다. 올해 2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매주 나오는 단기 코픽스 통계도 4.01%를 넘어버렸군요. 2022년 이후 최고점을 찍은 것이 4.17%였는데, 지금 4.01%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이지만, 실제 대출 받을 때 금리는 많이 올라가게 되죠. 실제 대출 자수할 때도 체감될 정도로 금리가 올랐더군요. 서울 강남권역의 연령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 9월 11일 기준 5년 이하 신축의 상승률이 0.35였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10월 23일 기준으로는 5년 이하 신축이 0.05 상승으로, 상승 동력을 많이 잃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질 대출 금리 인상을 인한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 경부 이권도 서울 강남권역과 비슷하게 신축에서 힘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9월 27일 이후 6억 원 초과 물건의 대출이 중단되었는데요. 이것이 매매 가격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아직은 높은 상태가 맞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월세를 놓았을 때 임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이 수도권 아파트 기준 4.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2%로 많이 오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세 매매가가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로 사는 것이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전세가 하락, 매매가 조정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만큼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전세 매매가 주춤하면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지 폭락이 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금융권에서 대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전세 매매 대출이 덜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잠깐 쉬어가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는데요. 이때 만약 실질 금리가 살짝 더 올라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내 집 마련, 투자를 수도권에서 미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년 이후에 가격 향방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